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이희경입니다 굿모닝 자 우리가 한주 반을 가르는 웬스데이 찾아봤어요 오늘 웬스데이는 또 우리가 쇼핑 가는 날 아니에요 그렇죠 가죠 가죠 아니 이희경씨 요즘 굉장히 춥잖아요 춥죠 이희경씨는 이런 날에는 왠지 레이어보다는 두꺼운거 입을 것 같아요 있으세요 그런거? 저는 레이스보다는 레이스? 레이어보다는 아 레이어보다는 아 레이어 아 껴입는거 레이어보다는 껴입으면 너무 커보여서 그냥 이왕이면 너무 추울 땐 저는 그냥 오리털 파카 같은거 쫙 하나 입는 편이죠 따뜻하죠 가끔가다 땀도 나고 그러는데 네 오늘은 이런 따뜻한 그런 웬 옷 같은 것들 좀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오늘의 미션부터 살펴볼까요? 미션 공개 오늘의 미션 미션 원 이 거위털 재킷 따뜻한 지 물어보기 미션 투 그건 얼마냐고 물어보기 음 어 요즘엔 또 오리털보다는 거위털이 좀 되게 개세이긴 하죠 그렇구나 그렇구나 거위털 제가 한번 네네 네 제가 주부다 보니까 또 거위털 요런거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면 그걸 또 샵핑할 때도 좀 얘기 많이 나오겠네요 거위 거위털 저만 믿어보세요 알겠습니다. 미션 누려! 누려! 날씨가 추워도요. 너무 추운 거 있죠? 그래서 따뜻한 옷을 찾아 입었어요. 그런데 너무 옛날에 산 옷이라 털도 다 빠지고 보험 기능도 못 하더라고요. 안되겠어. 이러다 감기 걸려서 병원 가면 어떡해요? 당장 가서 따뜻한 옷을 좀 사야겠어요.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다양한 파카가 진열되어 있더라고요. 어, 뭘 고르지? 어, 이거 따뜻해 보이네. 물어볼까? Excuse me. 어, 이게 제일 나아 보이는데? 어, 물어봐. Excuse me? Yes, hi. 이 거위털 자켓 얼마예요? Excuse me, sorry. 어머, 난 너무 한국인스럽게 생겨서 나는 또 한국 청각인 줄 알았지? In English? Yes, please. This? Goy? 어, 거위? 뭐, 뭐, 뭐야? 거위? 거위 자켓? How much? 거위 자켓? 거위? 아, 거위. 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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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꽉. 근데 좀 더 큰 빅. 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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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꽉. Duck? Duck? Do you want to eat duck? More duck. 더 큰 duck. Big duck. 꽉, 꽉, 꽉. Oh, okay, goose, goose down. Yeah, yeah, 이거 너무 굿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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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. Okay, how much? Good. It's not too expensive, but this parka is warmer. Yeah. Oh, 저기요. 저 워머 이런 거 알아요. 이건 워머가 아니라 자켓이지. 어머, 근데 이거 이쁘다. 나 아까 못 봤는데. Do you want me to give me this one? Okay, okay. It's not too expensive, a little bit expensive. Let's see. 얼마예요? 뭐, 얼마, 얼마. Yeah, there. Would you like it? 제가 공을 하나, 제가 덜 받는 건지, 덜, 더 본 건지. 아니, 이거 손 떨려서 못 하겠지? You would like two, both of them? 아니에요, 아니에요. Two? 제 점퍼 꼬메서 입을게요. I'm sorry. Bye. You don't want it? 네. 예. 아이고, 저기 뭐야. 가서 따뜻한 걸 못 골랐을 것 같아요. 왠지 물어보질 못 해가지고. 그게 아니라 영어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. 맞습니다. 슬쩍 봤어요, 저만 몰래. 가격을. 아닙니다. 알 거 알았다.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. 그래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척 제가 했던 것 같아요. 아니, 근데 나올 때 보니까 왠지 얇은 패딩을 골라서 결국에는 못 사서 나온 것 같은 느낌. 아니요, 그게 아니라 그냥 가격 때문에 제가 어떤 영어는 완벽했는데. 완벽했는데. 네. 너무 영어 잘하면 계속 강매할 것 같아서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. 얼마 전에 봤더니 감기가 걸렸더라고요. 뭐, 저 때문이죠? 네. 전체대화를 보면 따뜻해질 것 같아요. 믿습니다.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. 전체대화 주세요. is this goose down jacket warm? this parka is actually warmer. how much is that? this one is a little bit expensive. is this goose down jacket warm? this one is a little bit expensive. this one is some snowy energy. this one is like a little bit expensive. but then it doesn't have a little bit expensive. if it will be the most it's the same way. this one is a little bit expensive. 然后 you will try to show it. and each other is a little bit sharp. so it will be the most expensive. yes. this one is like a little bit expensive. so it's not too expensive. but i can watch a little bit expensive, it is too expensive. so i can watch a little bit expensive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